포항 좋지 4개 좀 먹고 중도시아가가 4개 1마리 2마리 먹고 오늘은 엄마하고 하나뿐인 황풍 황풍 와갖고 애도 좀 먹고 물어당으로 먹고 겸사겸사 내려갑니다 근데 포항 이런 데는 또 막쓰러해 이런 것도 맛있는데 맞지? 기분 탓이라 맞지? 정치하게 아니 희한한 게 어르신들은 바닷가 가면 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건 있다더라고 생선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대 그냥 잡아서 오는 수족관에 있는 거는 조금 덜 신선하고 맛이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서 꼭 거기서 갓 잡은 애가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포항도 이제 말 발전했어 요 죽도시장과 그래도 한바퀴 도우면 여러분들 백거리도 좀 사고 형님 개는 울진대개 아닙니까? 개는 구룡포 대개가 1등이라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줄게 개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개는 수입개가 최고다 개는 추울 때 추운 나라에서 서식하는 개가 가장 좋거든 너희가 봤을 때 겨울에 대개가 유명하잖아 저 러시아 쪽으로 가가 잡히면 수입사원이고 그 개가 다시 내려오지? 그러면 그게 박달대개다 개가 갔다 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정확하다잉 그 삼형제 제가 제일 잘해줬어 그 삼형제 제가 제일 잘해줬어 제일 싸게 먹었어 우리가 키로 얼마죠? 어떤 것들? 수입 수입 키로에 지금 8만원 얘들아 이게 염덱 잡힌 덕이고 이게 넘어가면 염덱 대개다 똑같다 차이 없다 무슨 말 나옵니다 새끼들 참합니다 삼형제라고 여기 올 때마다 늘 잘 먹었어요 밥과 함께 먹는 게요 Tregetegna 배전으로 먹어야지 밥을 조금 먹을게요 이거를 좀 맛있게 먹는 방법 뭐로 싸 패를 싸서 마늘을 얹어서 된장에다가 쇠가 되는거야 신경쓰이는 나중에 국토지역 오면 삼형제 기본 습기 습기강제 2개, 열, 열풀, 열쇠, 열네, 엽닭 습기가 수분가진다 습기만 우연장도 오빠가 여기 왔는데 근데 지금 오다 보니까 여기가 되긴 하더라 옆에다 와서 다 가봤는데 일단은 이게 좋다 맛보니까 와우 잘 보라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음 맛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대장 와 너무 맛있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conect 오 으 아 오 너무 맛있다 cie 하 꼭 술 못먹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술 먹으면 깜이네 나중에 밥 먹으실 분이 계시면 되고 오시면 됩니다. 24시간이에요 아 그럼 바로 가다가 피디 뛰어내야 돼요? 어? 하하하하 가다가 피디 가서 영수증을 먹어야 되겠던데 왜 돌아가야 돼? 아 그래 감사합니다 꽉 먹었네요 네 항상 꽉 먹었습니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